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의 자료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한강, 센트레벨아파트 43평형 경매 물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크번호 2021타경 109234번입니다. 감재가는 21억원이며, 개비부동산평형가는 19억원, 전용면적 35평형에 분양면적은 43평형으로 이에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64%가격인 3차 제재가는 13억 4400만원입니다. 입찰보증금은 1억 3440만원이며, 3차 입찰은 2022년 11월 22일에 진행이 됩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한강 센트레벨아파트 경매 물건은 고선 흑석역 420m의 역세권으로 흑석초등학교 남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연항입니다. 동작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인 동작구 흑석동 흑석한강 센트레벨 매물은 104동 4층으로 대지권 19평형에 전용면적은 35평형, 분양면적은 43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재가는 지난 2021년 10월 기준으로 21억원이며, 이에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64%가격인 13억 4400만원을 제재가로 오는 11월 22일에 3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제재가의 10%인 1억 3440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흑석한강 센트레벨아파트 43평형은 캐비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형가는 19억원, 하위평형가는 18억원, 상위평형가는 20억원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11억 8500만원에서 13억 3500만원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물건 연항을 살펴보면 동부건설이 시공하여 2011년 9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총 9개동에 655가구가 입주하였습니다. 가구별 주차대수는 1.2대이며, 경매물건은 최고층 20층 중 4층 43평형으로 방 4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보산 말소기준 권리는 2021년 6월 11일에 설정돼 노이앨에셋 금융대업의 근제당으로 채권채구액은 18억 2천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40억 6천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 명세스상 전입일 기준 대학력 없는 소유자 가족이 체크되고 있으며 소유자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경매의 경우 미납관리비 체크도 중요한 사항이니 입찰 전 관리실을 통해 확인 후 입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입찰과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동작구 흑석동 아파트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특히 근본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 완화로 다주택자를 제외하고 낙찰금 15억 이상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실행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흑서관광 센트라벨 1차 아파트 43평형은 최근 거래내역을 살펴보았으나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일단지 내 다른 평일대의 최근 거래내역 등을 추가 체크하여 경매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흑서관광 센트라벨 1차 아파트 매물 효과가 104동 남양 저층이 25억 원대까지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변동법이 확대되고 있는 서울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면 서울 동작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89% 매각률 25% 경쟁률은 3.8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 흑섭동 인근 주거용 부동산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수를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탑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은 매각 묵은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의 자료를 참고하여 면책 조건으로 부동산 경매 전문과 황금나침판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한강 센트레벨아파트 43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전문과 황금나침판에서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